시험 당일날 문제를 과목당 한 문제씩 아예 안 풀고 와가지고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붙게 되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.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.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1차는 공부를 따로 혼자 하고 2차 준비하길래 너무 막막해서 찾아보니까 인스TV가 너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인강을 하나도 안 듣고 실강 모의고사 5주차만 딱 하고 그걸로만 딱 공부를 나머지를 기간 다 했는데 운 좋게 교수님들이 좋은 수업 해주셔가지고 잘됐습니다. 일단 모의고사 때 항상 평균 30점도 안 나왔었는데 교수님들을 항상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격려해 주시면서 정말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자동차과에서 3년 공부하면서 구조를 좀 알아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준비를 하신다면 최소 1년은 잡고 하시는 게 좋고 꼭 실강 추천드립니다. 정말 실강 들으실 수 있으시면 꼭 들으시면 최고입니다. 교수님들이 처음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험 보는 방법도 처음에 알려주시고 또 공부 방법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핵심만 잘 집어주셔가지고 좀 필터링하면서 공부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시험 쓰실 수 있습니다! 주실 수 있습니까? 혹시 하여 이거를 와서 범 Cabop 모음 위로 탈로 있는ибら까만 결정 계속 iggs